충북 충주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임상 증상을 보이는 소가 신고됐습니다. 이는 지난 28일과 29일 경기도 안성시의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경기도 이외에 발생한 첫 의심 사례입니다. 한우 11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이 농가는 한우 1마리가 침물링 등의 구제역 임상 증상을 보여 충주시에 신고했으며 가니키트 검사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충북도는 가니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이 농장의 한우들을 긴급 방역 처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 또 이 농장 반경 500m 안에 있는 2개 농장의 소 35마리도 예방적 처분할 예정입니다.